안녕하세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이거 제 3장, the third chapter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도 letters from no 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편지들, 편지들은 왔는데 발신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from nobody, no one, none. 아무도 보낸 사람은 없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결국 발신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이상한 편지, strange rettors, 아니면 mysterious rettors,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 벽난로를 통해서 편지들이 쏟아지는 장면에 대한 그림이에요. 두들리 사진 보이죠? 그리고 여기 편지가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이런 장면. 그리고 여기도 그려있는 사파인 거죠. 이 부엉이가 바로 메신저예요. 편지를 전달하는. 그리고 이 편지를 놓고서 해리포터는 그걸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들리는 서로 보려고 하면서 아빠랑 두들리, 아빠랑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해리포터랑 이모부랑 엉켜서 다투는 장면. 해리포터는 결국엔 편지를 못 봐요. 나중에 이제 이건 이제 이 겉모양이나 이걸 보려고 하는 이 순간 바로 낚아채죠.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This cape of the Brazilian boa constrictor 여기서부터요. This cape, 탈출, 피난 브라질산 boa constrictor 이 커다란 그 능구렁이 뱀 말하는 거죠. 왕뱀. 브라질산 왕뱀의 그 탈출 사건은 언드 해리, 해리에게 His longest ever punishment. 해리가 겪었던 가장 장시간 동안 계속된 이제까지, 이제까지 그가 가장 오랫동안 감금되었던 일종의 punishment, 처벌을 안겨주었다. 여기서 언, A, B A에게 B를 안겨주다. 즉 언은 원래 벌어주다 이런 건데 이 어떤 escape 즉 브라질산 boa bm 이것이 탈출하게 된 그 사건 이 사건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두들리 가족은 이게, 더즐리 가족은 이게 해리포터와 연관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처벌을 갖다가 해리포터에게 내린 것이죠. 그런 문장을 설명한 겁니다. By the time, he was allowed, out of his cupboard again. By the time은 그냥 타임의 접속사형인데 뭐뭐할 무렵 이런 뜻이에요. when보다 뜻이 훨씬 구체적이에요. 자연스럽고 의미가 정확합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allowed, 허락을 받았을 무렵에 out of his cupboard again 그의 벽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무렵에 summer holidays, 여름의 휴가철이 had started 이미 시작되었다. 두들리는 had already broken his new video camera 이미 박살을 내버렸다. 자기가 새로 받은 생일 전물인 비디오 카메라며 그리고 crashed his remote control airplane 그의 원격 통제가 이루어지는 에어플레인 비행기도 crashed 박살내버렸고 그리고 first time out with racing bike 처음으로 나가서는 자기의 레이싱, 경주용 자전거를 타고 knocked down 아주 knockdown KO시켜서 넘어뜨려버렸다. old mrs. fig fig 여사를 갖다가 fig fig 여사 노인이시네요. 나이 드신 fig 여사를 갖다가 knockdown 시켜버렸다. as she crossed private drive 그녀가 private drive를 이 차도를 갖다가 지나가는 때 오늘 크러치 그녀가 목발을 메고 지나갈 때 부딪혀가지고 박살을 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쭉 보시면요. by the time 이 이하가 기준 시점이에요. 그가 드디어 그 벽장으로부터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무렵 이때 물론 밥은 넣어줬겠죠.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일일이 통제받고 여름 육아가 이미 시작되었고 두들리는 이것도 박살내고 저것도 박살내고 그리고 여기 여기 문장이 되게 재밌어요. 동사가 하나도 없는데 동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뜻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조앤 룰링 이분이 굉장한 아주 솜씨가 좋은 작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처음 나오자마자 그가 레이싱 바이크를 타고 그때 이렇게 녹다운 시켰다는 겁니다. 부딪혀가지고 주변 동네에서는 나이가 드신 그 피그 여사를 갖다가 그 여사분이 private drive를 건너가고 있었을 때 목발 짚고 환자를 갖다가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아주 깔아뭉개인 거죠. 해리 was glad 해리는 기뻤어요. 학교가 끝나서 there is no escaping Dudley's gang 그러나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Dudley의 일당을 두들리가 몰고 다니는 일당을 갖다가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there is no ing it is impossible to do 이런 뜻이에요. 못 많은 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he could not escape Dudley's gang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Dudley's gang 일당은 who visited the house every single day 하루가 멀다 하고 every single day every day를 강조한 편이에요. 매일 하루하루 마다 바로 그 작자들은 그 집을 방문했어요. 매일 하루하루 마다 피어스 데니스 맬컴 앤 고든 이 네 녀석들은 were all weak and stupid 모두가 덩치가 커다랗고 stupid 곰탱이 같았어요. 미련 맞았어요. 굉장히 재밌죠? 덩치가 크면 이렇게 좀 곰탱이 같은가 봐요. 그러나 as Dudley was the biggest and stupidest of the lot Dudley 두들리가 가장 덩치가 컸고 가장 어리석었어요. 그 일당들 중에 여기 롯 하면 위에 갱 나왔죠? 이건 여기 갱을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롯으로 쓴 겁니다. 일당 중에 그래서 그가 the leader 바로 리더였어요. 리더가 되는 조건이 덩치가 가장 크고 살이 많이 찌고 뭐 이렇게 곰탱이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 보스의 조건이 굉장히 재밌죠? The rest of them 그런데 그들 나머지 일당은 were all quite happy 모두가 아주 대단히 기뻤어요. To join in Dudley's favorite sport 두들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스포 일종의 짓궂은 장난 이런 거에 join in take part in 가담할 수 있어서 즉 그거는 hairy hunting 해리 녀석 사냥하기 못살게 굴기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 스포츠는 여러분이 아시는 스포츠가 아니라 미스틱 못된 장난 프랭크 자기네들 딸에는 즐거울이라고 하는 일종의 amusement 게임 성격이 있는 장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해리 사냥 이게 말이 그렇지 해리 헌팅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잘못하게 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살인 미수 행위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범죄인 겁니다.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냥할 수가 있겠습니까? This was why Harry spent as much time as possible out of the house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리는 보냈습니다. 가능한 많은 시간을 갖다가 out of the house 집 바깥에서 wandering around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thinking about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the end of the holidays 특히 휴일들이 끝나는 것 휴일들은 언제 끝나나 라고 하는 휴일들의 끝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where he could see a tiny ray of hope 바로 그런 속에서 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휴일은 언제 끝나나 궁리하면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는 겨우 a tiny very small 아주 작은 희망의 줄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해리가 겪는 hard struggle for existence 생존 투쟁인거에요 심겨운 해리는 이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나날을 견뎌냈던 겁니다. hard struggle for existence 일종의 survival 게임이었던 거죠 해리에게는 a fierce struggle 이었던 거예요 when September came 9월이 되었을 때 he would be going up to secondary school 그는 going up secondary school 중학교 secondary school 로 갈 예정 이었습니다 9월이 되면 그리고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서 그는 두들리와 같이 있지 않게 될 판이었습니다 떨어져있게 될 참이었습니다 두들리는 해드빈 accepted 수락이 되어졌어요 uncle feonun's old private school uncle feonun 이 feonun 이모부가 다니던 그 버는 이모부가 다니던 old private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private school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아무래도 공립학교보다 돈이 몇 배나 더 들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학교인거죠 여기에 had been accepted 역시 돈을 집어넣으면 웬만하면 수락이 되죠 자 이렇게 아버지도 거기 출신이고 하니까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 그 학교 이름은 smell things 자 여기 smell things 라고 하는 학교에요 피어스 폴키스는 going there to 그녀 숲들도 또한 거기 다닐 예정이었습니다 harry on your hand harry는 그와는 반대로 was going to stonewall high the local public school stonewall high 라는 high는 고등학교 말하는게 아니라 이름이 stonewall high에요 언덕바지에 있다는거죠 stonewall high에 다닐 생각이었는데 돌벽으로 된 높은 곳에 있으니까 학교가 얼마나 오르막길이 있고 서민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느낌이 들죠 여기에 다닐 생각이었어요 로컬 퍼블릭스쿨 그 지역의 공립학교였습니다 공립학교는 수업료를 안 받거나 의무교육일 때 아니면 아주 저렴한 그런 학교였죠 행동들이 많이 거칠구요 dudley thought this was very funny dudley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that이 빠져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즉 harry가 로컬 퍼블릭스쿨 다니는게 재밌다고 생각했던거에요 they stop people's heads down the toilet 걔네들은 stop a down b a를 b 속에 처박다 이런 얘기에요 사람들의 머리통들 갖다가 화장실에다 처박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the first day 첫날 스톤홀 스톤홀의 학교다니는 첫날에 라고 그가 harry에게 말해줬습니다 stop 는 이렇게 place forcefully 강제적으로 힘으로 intercontainer 용기 속으로 스페이스 어떤 공간 속으로 처박는걸 말합니다 강제적으로 밀쳐넣다 to feel 채워넣다 excess 과도하게 back compressing 찍어누름으로써 squeezing 아주 쥐어짜듯이 세게 누름으로써 다른 말로 cram crowd jam load mop pack 다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stop은 물질이라는 뜻도 있는데 우선 그런 뜻이 아니고 동사로 쓰인겁니다 이런거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wanna come upstairs and practice harry 자 원하지 않니 위층으로 올라가서 연습 한번 해볼까나 no thanks said harry 아냐 됐어 harry가 말했습니다 the poor toilets never had anything as horrible as your head down it 그 poor toilets 그 불쌍한 이러면은 일종의 의인화 화류 에 해당되겠죠 만약에 변변치 않은 화장실 여기는 이거는 has head의 뜻이 되는거에요 결국 오우 화장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거죠 불쌍한 화장실은 결코 한 번도 anything is horrible as your head down it 그 속으로 너의 머리통과 같은 끔찍한 것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 오히려 화장실 변기통을 불쌍하다고 여기 있는거 여기는겁니다 이 두들리 녀석이 그러면서 it might be sick 어쩌면 그 화장실 변기통이 might be sick 역겨워서 not sick 구역질을 낼지도 몰라 이런거죠 might는 약간 추측이에요 여기서 sick은 아프다의 뜻이 아니구요 문맥상 보세요 화장실 얘기가 나오고 또 poor toilet 이것이 it인데 그게 sick하다 아픈게 아니라 역겨운 너의 머리통이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욕지거리가 난다 여기서 문맥상 그래서 어떻게 된거죠 이게 이게 됐던건데 뒤바뀌었네요 어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제가 뭔가 탁 하면서 아 이렇게 됐던거죠 네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다시 저장을 하구요 저의 모든 면을 적나라하게 다 살펴보시네요 부끄럽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던거구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여기 sick라는 단어는 sick 이거는 not sick 토하려고 하는 구역질이 나는 sick 역시 그렇게 아주 역겨운 멀미가 나거나 이런거 feeling quiz 토하려고 하는 feeling like vomiting 토하려고 하는 역겨운 일을 뜻이 되는겁니다 then 그러자 해리는 달아났습니다 before 두들리 could work out what he had said 두들리가 work out 실행에 옮길 수 있기 전에 what he had said 두들리가 말했던 것 두들리가 말했던게 뭐였죠 머리통을 화장실 변기통에 스토핑하는거 처박는것 이것을 work out work out은 제대로 실행에 옮기다 일종의 practicing practice 하기 전에 어느 날 7월이었는데 앤 펄투니아 이모가 두들리를 런던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그의 스멜팅스 중학교에 대한 유니폼 교복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Harry at Mrs. Figgs 그 Figgs 여사 댁에 해리를 남겨놓았죠 맡겨놓았습니다 분사 구문이에요 living은 분사 이런게 있어요 participial construction 이걸 모르겠으면 문법책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Mrs. Figg 이 Figg 여사는 Wasn't as bad as usual 그렇게 고약하지가 않았습니다 통상시처럼 It turned out 근데 그 상황은 알고보니 She had broken her leg 그녀가 그녀의 다리를 부러뜨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리를 다치셨다는 거예요 tripping over one of the cats 그녀의 고양이들 중에 한발인 녀석에 발이 걸려서 trip over 뭐에 걸려넘어지는 겁니다 걸려넘어지는 거 stumble over 혹은 아니면 make a first step over 몸모에 헛발을 딛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으니까 밟을까봐 그래서 She didn't seem quite as fond of them as before 그래서 이 Figg 여사는 Didn't seem quite 아주 be fond of them 몸모를 좋아하다 그 고양이네석들을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예전만큼 여기 as one급 as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She let Harry watch television 그녀는 해리에게 허락했습니다 TV를 보도록 그리고 She gave him a bit of chocolate cake 그리고 해리에게 이 한 조각의 초콜릿 케이크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초콜릿 케이크는 초콜릿 케이크는 taste 맛이 났습니다 as though 마치 She had had it for several years 그 여사가 그 초콜릿 조각을 갖다가 마치 several years 몇 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퀵해 먹은 아주 오래된 못 먹을 거나 마찬가지인 초콜릿 케이크를 줬다는 얘기예요 That evening 그날 저녁 두들리는 프레이딧 행진을 했습니다 Around the living room 거실을 왔다 갔다 아주 프레이드를 벌였어요 꼴값을 떠는 거죠 But the family in his brand new 유니폼 바로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새로 산 유니폼을 입고서는 그런데 스멜팅 보이즈 스멜팅에 다니는 소년들은 월 월 월 월 입다의 과거형 Maroon 타일코츠 바로 Maroon 일종의 고동색의 짙은 밤색의 타일코츠를 입었습니다 타일코트는 꼬리 모양으로 되어있는 뒤에가 그런 코트인데 이걸 유식한 말로 연미복이라고 그래요 제비연자 써가지고 제비꼬리처럼 생긴 복장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긴게 연미복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찾느냐고 신경을 좀 썼습니다 잘 이해가 가시죠 제비꼬리처럼 생겼죠 폼 잡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연미복을 입고 그리고 Orange 니커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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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커보커도 좀 귀한집 자제들이나 귀한집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분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유럽의 귀족들이 많이 착용하던 이런 복장이에요 이런 복장 물론 하측민들도 일하기 편하게 입을 수가 있겠죠 근데 되게 세련되게 만들어져서 제대로 만든 옷은 값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니커보커즈 이런 옷 오렌지색 니커보커 이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Flat Strohat Strohat 꼭대기가 평평한 밀짚모자 이런 걸 썼어요 Cold Boaters 라고 불려지는 모자림이 Boaters 예요 제가 여기 영역으로 단어들을 설명해 놨는데 그림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도록 하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게 위에가 평평하죠 그 보트를 타고 그럴 때 이런 모자를 쓴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Strohat Flat Strohat 플랫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꼭대기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Flat Strohat 가 된 겁니다 They also carried 그들은 또한 Knobly sticks 그 학교 다니는 그 애들은 Knobly 울퉁불퉁한 Knob 울퉁불퉁한 혹 같은 게 생겨먹고 혹 같은 게 달린 듯한 그런 막대기를 갖다가 가지고 다녔어요 학교가 일종의 귀족 학교다 보니까 귀족스럽게 돈 많은 애들 받는 살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꼴값을 떨었다는 얘기에요 막대기까지 Use it for hitting each other 서로서로를 때리기 위해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Knobly stick 이런 것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한편 The teachers weren't looking 선생님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동안에 그럴 때 다른 아이를 때리기 위해서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에요 여기 울퉁불퉁한 게 보이시죠 This was supposed to be good training for later life 아마도 이것이 이런 몽둥이 가지고 다니고 하는 이런 꼬락선이가 was supposed 그렇게 추측이 되어졌던 모양입니다 To be good training 좋은 훈련이 되겠지 라고 For later life 인생 후반기에 이 막대기를 가지고 서로를 때리고 하니 일종의 학대 근성이 못이 박히는 거고요 품행이 제로이겠죠 그리고 반사회적 성격이 길러지는 겁니다 학교의 무기나 다름없는 이런 막대기 스틱을 왜 갖고 다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As he looked at Dudley and his new 니커부커 그가 두들리를 쳐다보았을 때 해리포터가 쳐다보았을 때 특히 그의 새로운 니커부커 몸은 뚱뚱하고 미련 곰탱이같이 등치는 커다란 애가 이런 뉴 니커부커 새로 산 니커부커 바지를 입고 딱 서있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Uncle Vernon Uncle Vernon이네요 이 시가 그렇죠 Uncle Vernon에게 나오니까 Uncle Vern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Gruffly Gruffly는 좀 무뚝뚝하고 폼 잡으면서 말하는 건데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예요 음 이러면서요 It was the proudest moment of his life 그 순간은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자기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Gruffly 좀 귀에 거슬리는 Horsely Harsely Not smoothly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And Perunia Burst into tears Perunia 이모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Sad She couldn't believe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It was Her Her 이클 두들리 킨스 그게 그 이 지금 신사복 같은 그 중학교 교복을 입은 두들리가 이 글은 자기 자식 귀여울 때 쓰는 말이에요 리틀의 뜻이에요 두들리 킨스 이때 이 킨스도 귀염둥이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리틀의 뜻이 되는 겁니다 두들리 하면 되는데 두들리 킨스를 꼭 붙이죠 애칭이죠 자기의 귀여운 이 두들리 킨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눈물을 터뜨린 거예요 이렇게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일종의 나르시즘에 빠져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제일 천재고 이렇게 굉장한 모순을 잉태하죠 자식 교육에도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똑바로 보고 아이가 똑바로 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자식사랑을 빙자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까지 터뜨릴 거야 He looked so handsome and grown up 그리고 두들리는 그토록 멋져 보였고 그토록 다 자란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킨스 붙이는 거 킨 붙이는 거 있죠 양새끼를 갖다가 램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왕자나 공자가 아주 작을 때 프린스킨 하면 이렇게 프린슬릿 이라고 소공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Harry didn't trust himself to speak Harry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자신이 말하면 솔직하게 말하다 보니까 실수로 이어질까봐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말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그런 걸 신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Harry는 스스로를 신뢰하여 말하도록 이렇게 허락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Harry가 being cautious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about a slip of the tongue slip of the tongue 말실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실수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 Harry의 자제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He saw two of his ribs might already have cracked cracked from trying not to laugh 그는 Harry는 생각을 했어요 두 개의 자기의 갈비뼈들이 어쩌면 이미 have cracked 금이 갔을지도 모른다 굉장한 과장이죠 from trying not to laugh 웃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갈비뼈 두 개가 금이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Harry가 이렇게 어려운 처제에서도 해악을 잃지 않죠 이게 Harry가 난관을 극복해왔던 일종의 비결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밝게 생각하는 거예요 웃음을 잃지 않고 굉장히 용감하고 기특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checking himself 자제력을 발휘하는 모습이에요 from committing an improbability in speech 말에 있어서 부적절함 이런 부적절한 어떤 언행 이런 걸 저지르지 않도록 자제하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Harry는 is a void with a sense of humor 일종의 유머 감각을 가진 소년이다 이건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왜 이걸 써놨냐면 이러니까 해리가 그 창고 같은 벽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난관과 고통을 이겨낸 원동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there was a horrible smell 아주 끔찍한 냄새가 났습니다 in the kitchen 부엌에서 the next morning 그 다음날 Harry가 내려가 보니 그래서 when breakfast 아침 식사로 들어갔을 때 it seemed to be coming from a large metal top in the sink 근데 그 냄새는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커다란 금속 통으로부터 그릇으로부터 sink되어 있는 he went to have a look 그는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the top 그런데 그 그릇은 커다란 통은 full of 가득 차 있었어요 but looked like dirty rags 아주 지저분한 누더기 넉마 처럼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swimming in great water 뿌연 회색 물 속에서 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시 말하면 여기 look like 그가 뭐뭇처럼 보이는데 여기 더러운 누더기들이 지저분한 누더기들이 마치 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회색 물에서 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었던 얘기에요 what's this 이게 뭐죠 그가 물었습니다 앤 펄투니아 이모에게 그녀의 입술은 타이튼 긴장으로 팽팽하게 이렇게 긴장되었습니다 as they always did 그 입술들이 늘상 그러했듯이 if he dared to ask a question 해리가 dare 겁없이 용감하게 뭔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던진다면 항상 그렇게 입술이 삐죽이면서 경직된 모습 그런 모습을 취했다는 얘기에요 your new school uniform 내가 입고 갈 새로운 교복이다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해리는 looked in looked in 이건 들여다보다 했듯이에요 이때 이는 부사에요 looked in the ball 그릇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시 oh he said 말했어요 I didn't realize 저는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it had to be so wet 근데 그 교복이 그렇게 적시어져 있어야만 된다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걸 왜 적지어놓으신 거야라고 물은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이해 못했다고 얘기하니까 don't be stupid 어리석게 굴지 마라 바보짓 하지 마라 라고 snapped and 피투니아 피투니아 이모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I am dying some of 두드리즈 old things great for you 나는 지금 염색하고 있는 중이다 일부 두드리가 입던 오래된 옷들을 갖다가 회색으로 너를 위해서 네네석을 위해서 It will look just like everyone else's when I finish it 그것은 꼭 같아 보일 거야 다른 모든 학생들의 옷과 내가 finish it 염색 dying을 끝마치면 해리는 seriously doubted this 해리는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고 그 이모 말씀대로 그러나 thought it best not to argue 그러나 해리는 생각했어요 it best 제일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즉 not argue 우기거나 따지거나 논박하지 않는 것 따져묻지 않는 것 이렇게 argue 주장하지 않는 것이 이때 이때는 가 목적이고 이게 best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he sat down at the table 그는 앉았어요 테이블에 그리고 try not to think about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how he was going to look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on his first day at stonewall high 그가 stonewall high 이 중학교에 그 첫날 첫날 stonewall high 에 다니게 되는 그 첫날에 마치 여기 look like 로 연결되는 거죠 she was wearing 자기가 she was wearing each of old elephant skin probably 그러니까 she was going to look 자기가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근데 여기 what라는 쓰고 how를 썼네요 그렇게 보시면은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그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첫날에 스톤을 학교에 다니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가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bits of old elephant skin 그저 몇 가닥의 아주 오래된 코끼리 가죽 같은 것 이거를 갖다가 걸치고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일 테니까요 probably 아마도 어쩌면 두들리와 엉클 버누는 들어왔습니다 둘 다 with wrinkled noses 찡그린 코를 한 채 코를 찡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무슨 냄새 이러면서 코를 찡그리고 들어왔어요 because of the smell 냄새 때문에 해리's 유니폼 해리가 입을 새 교복으로부터 나는 이것도 해리 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엉클 버누는 opened his newspaper as usual 버누 이모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통상시처럼 여느 때처럼 두들리는 banged his smelting stick bang 탁 치는 거죠 자기의 smelting 학교용 스틱 그 막대기를 탁 쳤습니다 그것도 which he carried everywhere 그는 그걸 선물 받은 이후 항상 아무데나 가지고 다녔는데 오리지 테이블 식탁에다 대고 식탁에다 대고 막대기를 치는 건 굉장히 버릇없는 식탁에서 식사하는 구성원들을 모욕하는 행위인 거죠 근데 그 짓거리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bang 여기 원래 smelting이 정확히 뭐냐면 smelting은 여기 뭐 탈러지 이거 야금술 금속 야금술 이런 데 쓰는 말인데 이런 거 우리말로 야금술 야금학 process extracting matter 금속을 추출해내는 과정 광석으로부터 가열을 통해 이런 데 쓰는 smelting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자 smelting 스틱이 끝에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예요 손잡이가 이런 걸로 they heard they heard the click of the mail slot 그런데 그들은 들었습니다 클릭 딸칵 소리 mail slot 우체통 우체통 슬롯 작은 구멍이 적을 슬롯이라고 그래요 그 우체통 작은 우체함 구멍에 클릭 이게 딸칵 뭔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flap of letters 편지가 flap 톡 떨어지는 소리 이것도 들었습니다 on the door mat 문지방 그 깔개 있죠 그게 도어맷이요 신발 흙 덮개 get the mail 두들리 mail 가져와라 두들리 said Uncle Bonham Uncle Bonham이 말했습니다 from behind his paper 신문 펼친 뒷전으로부터 신문을 펼치고 신문을 펼친 데 얼굴은 안 보이고 뒷전으로부터 make Harry get it Harry한테 그걸 가져오도록 시키세요 존댓말도 안 돼요 Harry한테 시켜 왜 나한테 시켜 노예 Harry가 있는데 get the mail Harry 매일 가져와 Harry 이모부가 얘기했어요 make 두들리 get it 두들리한테 그걸 가져오라고 시키세요 이게 Harry가 한 말인데 Harry가 굉장히 용감하죠 터질 것 내맞을 걸 야단맞을 걸 알면서도 두들리는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자 대단히 용감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더들리가 poke him with your smelting stick 두들리 야 저 녀석 해리 녀석을 찔러 너의 smelting stick 막대기로 두들리 이렇게 두들리 아빠가 두들리한테 시켜요 두들리의 사촌 형제인 엄마 아빠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해리를 찌르고 때리라고 여기서 이제 부전자전의 인간성이 폭로되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일종의 노예근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누군가에게 시키는 것 이런 게 아주 천박한 노예근성인 거예요 천민근성이고 자기 할 일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귀족의 모습인 거예요 친절하고 너그럽고 용서할 줄 알고 해리는 역시 몸이 빨라서 날아오는 스멜팅 스틱을 피했어요 그리고 가서 메일을 집어왔습니다 이게 해리의 생존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문지방 깔기에는 바로 세 개의 우편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a postcard from uncle 베넌 시스터 마을지 하나는 우편녑서 uncle 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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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부 시스터 누이인 마을지 로부터 우편녑서 그런데 그 마을지 이모부 여동생은 was vacationing 휴가 중이었습니다 is of white white 라는 섬에서 그리고 brown envelope 갈색 봉투 it looked like a bill 일종의 청구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a letter for Harry 나머지는 해리한테 온 편지 그래서 해리는 pick it up 그것을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still there 그 편지를 응시했습니다 his heart praying 탕탕탕 거리다 일종의 음성상징어예요 그래서 그의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like a giant elastic band 마치 giant 커다란 elastic 탄력성이 있는 밴드처럼 막 심장이 퉁퉁퉁 거리기 시작했어요 고무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no one ever 이제껏 그 어느 누구도 in his whole life 그의 전 생애에서 had written to him 그에게 편지를 써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who would 도대체 누가 편지를 썼을까요 he had no friends 그는 친구도 전혀 없었고 no other relatives 다른 친척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he didn't belong to the library 그는 도서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he had never even got rude notes 그는 심지어 rude notes 아주 일종의 rude는 무례한인데 여기서는 불쾌한의 뜻이에요 offensive unpleasant 기분 나쁜 경고장 이런 거를 결코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asking for books back 책을 곧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기분 나쁜 경고장 이런 것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yet here it was a lett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로 그것은 바로 다름아닌 편지였습니다 여기 도착한 것은 the last 주소가 기입되어 있었어요 so plain 너무나 명백하게 단호하게 뚜렷하게 분명히 그래서 there could be no mistake 결코 실수 따위는 존재할 수가 없었죠 해리 파트는 미스터 해리 파트 이렇게 나와있는 거예요 주소지로 편지 주소지인 거죠 the envelope 그래서 그 편지 봉투는 thick 두터웠고 heavy 육중했습니다 무게가 나갔어요 made of yellowish parchment 이것은 노란색의 노르스름한 parchment 양장피 양장피가 아니라 양피지 양장피는 저 중국 음식 이름이죠 미안합니다 parchment 라고 하는 양피지 양의 가죽 껍질로 만든 이런 건데 굉장히 귀한 편지일 때만 이런 걸 쓰죠 옛날에 많이 썼던 방식인 거죠 이런 걸로 만들어졌어요 the dress 그리고 주소는 was written in emerald green emerald 빛이 감도는 녹색의 잉크로 쓰여졌습니다 주소가 얼마나 멋있게 쓰여졌습니까 there is no stamp 어떠한 postage stamp 우편 엽서도 붙어있지 않았어요 발신인이 없는 거예요 turning the envelope over 그리고 turn over 봉투를 turn over 뒤집어 보면서 뒤집어 보면서 his hand trembling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Harry는 a purple wax seal 거기에 좀 붉어스름한 붉어스름한 색깔의 purple 좀 이 붉은색이 감도는 그러한 wax seal 그 말초 그 seal 일종의 편지를 아무나 못 뜯어보게 거기 친피 직접도 대부세라고 붙이면서 봉하는 걸 말해요 그렇게 촌농 같은 거로 봉하는데 그게 바로 purple wax seal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bearing a core of arms 여기 a core of arms 는 일종의 문장을 말해요 방패 문양이 생겨지는 그런 문장을 지니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 즉 여기 붉어스름한 wax의 seal 그 봉인 모양이 a core of arms 이건 한 단어예요 a core of arms 일종의 문장이라고 그래요 무늬 무늬가 있는 무늬 장식 말하는 겁니다 무늬 장식을 지니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무늬 장식은 a lion 사자 한 마리 독수리 한 마리 뱃죠 오소리 한 마리 그리고 스네이크 뱀 한 마리 이런 것이 surrounding a large letter of h 커다란 h 자라는 문자 주변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core of arms 을 갖다가 영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an arrangement of bearings 일종의 문장 배열 그것도 이 센텐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베어링지라고 하는 건 무늬 장식 흔히 depicted 묘사되어져 있어요 on and around on shield 방패 위에 그리고 그것은 ancestry 그 가문이나 detention 바로 그런 어떤 현저한 직위 귀족적인 지위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소리는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냥 오소리라고 알아두세요 that죠 이렇게 그래서 hurry up boy 서둘러라 얘야 shouted Uncle 버논 얼른 가지고 와 라고 Uncle 버논이 버논이 무브가 소리쳤습니다 from the kitchen 부엌 그룹부터 what are you doing? 뭐하고 자빠졌어? checking for letter bombs 뭐 편지 폭탄이라도 검타고는 중이냐? 편지가 폭탄이라도 들었을까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he chuckled 혼자 킥킥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농담에 그 버논 이모브가 해리는 went back 다시 뒤돌아왔어요 부엌으로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편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handed Uncle 버논에게 청구서와 포스트갓 엽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begin to open the yellow envelope 그 노란색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엉클 번호는 ripped open 찢어서 그 열었습니다 그 빌 청구서를 그리고 snorted disgust snort 아주 콧방귀를 키면서 흥 이런 식으로 disgust 아주 역겨워 하면서 콧방귀를 켰어요 이 중에 뭐 카드값 이런 거 돈 내라고 나오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 flip over 그리고 우편엽서를 flip over 톡 주변으로 넘기는 거 말이에요 던지는 거죠 throw cast 토스하는 걸 flip over라고 그래요 톡 옆으로 던져놓았습니다 marge's ear 말지가 아프다네 he informed 그는 그 정보를 ant pertunia 에게 알려주었습니다 a funny falc 아주 funny 뭔가 좀 웃기는 웃긴다라고 하는 거는 정상이 아닌 suspicious 뭔가 상할 수도 있는 의심스러운 그런 falc 그 폐류 조개류를 먹었다네 이 때 falc는요 좀 어려운 말인데 여기 그 조개류인데 그냥 any various large marine carnivorous snails 일종의 고둥 쇠고둥 이라고 하는 육식성 육식성 이게 뭘 잡아먹는 그러한 고둥 고둥 쇠고둥 이라고 그러죠 그런 종류에요 falc 라고 하는 일종의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길로 셀까봐 너무 긴 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dead said 두둘리 서든히 아빠 갑자기 두둘리가 말했어요 dead 아빠 해리지가 뭔가를 집어들었어요 해리 원즈 포인트 펼치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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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나였어요 which is written 근데 그 편지는 쓰여졌습니다 on the same on the same heavy 펄치면 역시 똑같은 그리고 무거운 양피지 위에 양피지가 자꾸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궁금할거에요 이런거에요 양피지 종이하고 다르죠 이렇게 양피지가 이런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봉투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때 그것은 jerked 빠른 동작으로 날카롭게 그의 손으로부터 낚아채웠습니다 바이 언클 버는 버는 그 이모비에 의해서 양피지가 이렇게 the skin of a sheep or goat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부터 만든 prepared as a material on which to write or paint 그에다가 글을 쓰거나 페인트 칠할 그럴 재료로 만들어진 것 그걸 양피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리포터가 읽어내던 찰나에 빼앗긴거죠 해리가 that's mine said 해리 그것은 제거란 말이에요 라고 해리가 말했습니다 제 편지에요 trying to snatch it back 그것을 다시 낚아채려고 애쓰면서 who'd be writing to you 도대체 어떤 작자가 네깐 놈한테 편지를 쓴단 말이냐 스녔르트 언클 버는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언클 버는이 그리고 shaking the letter open 그리고 편지를 shaking 흔들어서 열었습니다 흔들다시피 하면서 열었습니다 with one hand 한 손으로 그리고 glancing at it 그리고 그 편지를 glancing 째려보면서 힐끗 일견 하면서 his face went from red to green 그때 그의 얼굴은 빨강색에서 붉은스름한 색에서 green 초록색으로 변해갔습니다 faster than a set of traffic lights 이것은 마치 하나의 그런 교통신호체계 교통신호등 이런 것 시스템만큼보다도 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얼굴이 확 돌변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책은 다투는 장면이구요 and it didn't stop there 근데 그 얼굴 표정이 변한 것은 상황은 바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within seconds 몇 주 이내에 it was the grayish white of old porridge 그 그 더들리의 얼굴은 grayish 회색빛이 감도는 하얀 아주 old 오래된 그런 porridge 일종의 축같은거죠 축 이런 축 이런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soft food 부드러운 음식물 made by boiling oatmeal 이나 another meal 따위를 끓여서 만들어진 이런 뭐로 물이나 위에다 놓고 허연축같은 그런 허옇게 질린 모습이었다는 얘기에요 푸 푸 펄투니아 하면서 그는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두들리는 tried grab the letter 편지를 두들리는 grab 꽉 쥐려고 애를 썼어요 편지를 grab 꽉 잡고 글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들리는 두들리는 아들 녀석이 tried 막 옥신각신 애를 쓰면서 편지를 grab 움켜쥐어가지고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언클 버논이 held it high 그 편지를 높이 쳐들었어요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서 out of his reach 그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그래서 앤 펄투니아 이모는 took it curiously 그 편지를 curiously 아주 호기심을 갖고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read the first line 첫 줄을 읽었어요 for a moment 일순간 잠시 동안 it looked as though she might faint 마치 그녀는 졸도할 것 같은 기절할 것 같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she clutched her throat 그녀는 그녀의 목구멍을 clutched clutched 그리고 어느정도 이렇게 가다듬은 거죠 목구멍을 이렇게 clutched 이렇게 좀 가다듬는 걸 말해요 이렇게 아 그리기보다 목구멍을 그냥 움켜잡았다라고 합시다 그래도 낫겠네요 그쵸 클러치는 잡는 거니까 가다듬다는 좀 문맥상 안 맞을 것 같아요 움켜잡다 저기 catch cut 코트트 클러치 기어가 맞물리듯 잡은 거니까 움켜잡다 그녀는 자기의 목을 딱 이렇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러면서요 그리고 매르 초킹 마치 숨통을 조이는 듯한 그러한 소리를 냈어요 자기 목을 이러면서 버논 버논 여보 오 마이 굿니스 오 맙소사 버논 이라고 말하면서 they stalled at each other 그들은 응시했습니다 서로서로를 그리고 seeming have forgotten 마치 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해리 두들리 were still in the room 해리와 두들리가 아직도 그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은 것처럼 그런 표정이었어요 두들리 wasn't used to being ignored 두들리는 익숙해 있지가 않았어요 이처럼 무시를 당하는 것에 뭔데 자기만 빼놓고 지들끼리 저런 호들갑을 떠느냐 이러면서 he gave he gave his father a sharp tap on the head with a smelting stick 그 두들리 녀석은 자기의 아버지에게 날카로운 tap 탁 치는 거죠 hit 이건 타격이에요 attack a sharp attack 날카로운 공격을 했습니다 on the head 아버지의 머리통에다 대고 자기의 smelting stick 그 smelting stick 막대기로 i want to read that letter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싶어요 읽고 싶단 말이야 라고 그는 시끄럽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머리를 막대기로 패는 이 두들리 패류나의 행동 일종의 어떤 패류나다운 행동 정석이죠 일종의 자업자득입니다 애를 그렇게 버릇없이 키우니까 애가 spoiled child 가 된거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i want to read 나는 그걸 읽고 싶단 말이야 이건 해리간 말이에요 저도 읽고 싶어요 said 해리 해리가 fiercely 아주 격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t's it's mine 그건 전태훈 편지니까요 사실 편지 읽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해리인거죠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축이 되는거에요 어떤 면에서는 get out both of you 나가 너희 둘 다 꺼져 라고 croaked 엉클 버눈 엉클 버눈 엉클 버눈이 소리쳤습니다 이 크로크는 까마귀가 깍깍대는 것처럼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엉클 버눈이 말했어요 stopping the letter back inside its envelope stopping을 되게 좋아하죠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작가가 웬만한 보다 stopping 그 편지를 도로 다시 그 봉투 안으로 쳐넣으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해리 didn't move 해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I want my letter 제 편지니까 나는 내 편지를 원해요 라고 he shouted 그걸 소리쳤습니다 let me see it demanded 두들리 나한테도 보여줘 라고 두들리가 소리쳤습니다 요청했습니다 out 꺼져 나가 라고 ruled 엉클 버눈 엉클 버눈 엉클 버눈이 함성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he took both 해리 두들리 by the scrubs of their necks 여기서 take summon by the scrubs of their necks 하면은 모모의 목덜미를 잡아 끌다 여기 번원 이모부가 해리와 두들리 두 사람의 그러한 목 여기 목 여기 scrubs 는 목덜미만 하는 겁니다 목덜미를 잡아 끌더니 through them 그 두 녀석을 into the hole 홀 안으로 던지다시피 밀쳐넣었어요 그리고 slamming the kitchen door 부엉문을 쾅 하고 그들을 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대로 부엉문을 쾅 닫았습니다 해리와 두들리 promptly 해리와 두들리는 즉각적으로 promptly quickly swiftly rapidly had a furious 아주 격렬한 그러나 silent 입은 다물고 있는 격렬하지만 조용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over 몸모에 대하여 who would listen at the keyhole 누가 귀담어 들을 것인가 keyhole 그 키 구멍 거기 틈바구니에 대고 누가 들을 것인지에 관하여 furious 격렬하지만 서로 에잇 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다툼을 벌였습니다 두들리가 원 이겼어요 그래서 해리는 his glasses dangling from one ear 그의 안경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쪽 퀵가에 그리고 그런 차례로 해리는 lay flat 평평하게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토먹 그 배를 깔고서 listen at a crack 그리고 문 그 틈바구니 문 아래 틈바구니에다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between door and floor 바로 문과 바닥 사이에 떠있는 그 틈바구니 crack 에다 대고 번운 번운 and 포투니아 이모가 was saying 말하고 있었습니다 in a quivering voice 떨리는 음성으로 quivering trembling shivering quaking shaking 다 마찬가지에요 이런 단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는 대화에서 잘 안쓰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look at the dress 주소 좀 살펴봐 여보 how could they possibly know where it slips 어떻게 그 작자들이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어디서 잠자는 것 끝까지 you don't think they are watching the house 혹시 생각이 들지 않아 그들이 그 집을 감시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watching 감시하고 있는 spying spying 탐문을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 이런 것이 might be following us 일종의 감시 탐문 이런 게 어쩌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머뜰 중얼거렸습니다 엉클 본원이 wildly 아주 거세게 와일드하게 그러나 what should we do 버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버는 should we write back 우리가 답장을 써야만 될까요 tell them we don't want 그들에게 우리는 원치 않는다 답장 우리는 원치 않는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라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걔네들이 걔네들이 하는 동작 우리는 원치 않는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하니까 해리 could see 해리는 볼 수 있었어요 엉클 버논즈 샤이니 블랙 슈즈 페이싱 어픈 다운 더 키친 그 버논 이모부의 번쩍거리는 검은 구두가 페이싱 어픈 다운 더 키친 부엌을 이리저리로 왔다갔다 움직이고 있는 것을 no it said finally 안 돼 라고 버논은 finally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no we will ignore it 우리는 그걸 전적으로 무시할 거야 if they don't get an answer 그들이 답장을 못 받으면 음 그렇지 that's best 그게 제일 좋은 방식이야 we won't do any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i'm not having one in the house 나는 i'm not having one 나는 단 하나의 편지 같은 것도 이 집에 가지고 있진 않아 불투니아 현재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didn't we swear 우리가 맹세한 적 있지 않았나 when we took him in 우리가 저 해린 요적을 받아들일 때 would you stamp out stamp out the dangerous nonsense 저 dangerous 웃기는 아주 dangerous 위험한 그런 nonsense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 작태 마법 싸우에 안관된 이런 작들을 갖다 stamp out 아주 짓이겨버리기로 여기 with is would의 뜻이에요 stamp out eradicate exterminate 발본 세곤하다 terminate 끝장내버리다 remove get rid of 아주 싹 제거해버리기로 우리가 전주적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맹세하지 않았나 swear take an oath 라고 말하는 겁니다 드리븐이 그날 저녁 그가 다시 일자리에서 돌아왔을 때 엉클 번호는 뭔가를 했습니다 그가 결코 전에 한 적이 없었던 그는 해리를 방문했어요 해리가 살고 있는 해리가 머물고 있는 in his cover 그 다락 다락도 아닌 벽장 해리의 벽장을 방문했습니다 where's my letter said 해리 제 편지 어디 있어요 이모부 해리가 말했습니다 더 모면 그 순간 엉클 번호는 헤리 스퀴즈 through the door 문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who's you writing to me 누가 저한테 편지를 쓴 거죠 no one 아무도 쓴 사람이 없다 it is the rest do you by mistake 그것은 주소가 기입된 거야 너한테 실수로 said 엉클 번호는 shortly 번호는 이모부가 짧게 말했습니다 I burned it 내가 그래서 그 편지 다 태워버렸다 제가 말을 빨리 많이 하니까 이게 기침이 나요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it is not a mistake 그것은 실수로 잘못은 게 아니었어요 said 해리 angrily 해리가 말했습니다 화가 나서 it had my cupboard on it 그 편지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벽장 벽장을 on it 바로 그 주소 쓴 그 편지 위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silence 아가리 닥쳐 yelled 엉클 번호는 엉클 번호는이 소리쳤습니다 a couple of spiders 그러자 두 마리의 한 쌍의 거미들이 떨어졌어요 from the ceiling 천정으로부터 그 정도로 세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silence 뭐 때리기라도 할 기사였던 거죠 he took a few deep breaths 지금 바깥에 천둥 벼락이 치고 아주 장난이 아니네요 아주 이 소설 분위기랑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몇 차례의 깊은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first his face into a smile 자기 얼굴에 강제적으로 자기 얼굴에 into smile 미소를 띄게 만들었습니다 화난 사람이 억지로 미소짓는 거 굉장히 우스꽝스럽겠죠 거울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which looked quite painful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화가 난 상태에서 미소짓는 이 행위 이것은 quite painful 아주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일그러진 모습이겠죠 성남 모습이랑 미소지으려는 모습이 짬뽕된 yes Harry about discovered 자 이 벽장에 대해서 말인데 물건 보관창고 your aunt and I have been thinking 너의 이모와 나는 계속 생각을 해왔단다 그러니까 앵 또 응 또 설라무니 you are really getting a bit big for it 너는 이제 충분히 아주 getting a bit big 너는 다소 좀 a bit big for it 다소 네가 getting a big 몸집이 약간 좀 커졌다 이런 얘기죠 네가 좀 몸집이 약간 커진 것 같아서 말이야 for it 이때 이트는 당연히 물건 창고 벽장 말하는 거죠 Harry가 머물고 있는 주거공간 Harry 네가 여기에 살기엔 말이야 네 몸이 약간 다소 커진 것 같아서 말이야 we think it might be nice 우리는 생각을 했단다 그게 좀 더 좋을지도 모른다고 만약 네가 옮기면 이사를 가면 어떨까 두들리에 두 번째 침실로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why said Harry 왜 그래야만 되죠 Harry가 말했습니다 don't ask questions 질문을 하지마 snap his uncle uncle 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반맛없게 말하는 게 snap이에요 take this stop upstairs now 자 이와 같이 자 지금 이 잡동산이 여기 이트 스톱 부는 개인 소지 물건 말하는 거예요 belongings 너의 소지품 이 소지품들 빨리 다 위층으로 가져가 지금 당장 더즐리 댁의 집은 네 개의 침실을 갖고 있었어요 one 첫 번째 침실 방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잡동산이 보관창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it only took herry one trip upstairs 단지 해리에게는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됐습니다 위층까지 한 번의 그러한 왕복 이동으로 충무를 했다는 거예요 to move everything you owned to move everything you owned 그 해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을 옮기는 일은 이때 이트는 이 테이크 이런 건데 이트는 가주어로 보시고요 이 투이야를 갖다가 투이야를 갖다가 이렇게 진주어로 보시면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from the cupboard 그 벽장으로부터 this room 이 방까지 모든 걸 옮기는데 고작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됐다는 겁니다 he sat down on the bed 그는 그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sat down 앉았어요 그리고 steered around him 자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nearly everything in here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거의 모든 것이 was broken 박살이나 있었습니다 the months old 고작 한 달밖에 안된 비디오 카메라는 lying 놓여있었어요 top of small working tank 작은 작동이 가능한 그런 탱크 꼭대기 위에 근데 이 탱크는 두들리가 had once driven 한때 몰고 다녔던 탱크였습니다 over the next door 바로 이웃집 이웃집 이웃집을 지나 네이블스톡 이웃집을 지나 그 이웃집의 그 개 개한테 이웃집 여기 next door 바로 옆집 이웃의 그 개 개를 공격하려고 개한테 담배담배 하면서 이렇게 바로 두들리가 몰고 다녔었던 두들리 행동 이해되시죠 근데 코너 그리고 모퉁이는 두들리의 first ever 텔레비전 아주 1등급 first ever 아주 굉장히 중시적이는 tv 세트가 놓여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he put his foot through 그가 아주 put은 발을 놓다는데 foot through는 발로 꽝 밟아가지고 뚫고 지나갈 정도로 짓밟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텔레비전 세트를 그 두들리가 짓이겨가지고 짓밟아가지고 그때 his favorite program 언제 그랬냐면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이 프로그램이 had been cancelled 취소되었던 그때 tv를 갖다가 발로 박차서 박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there is a large bird case 그리고 거기 또한 커다란 세 장도 하나 있었습니다 장면이 아주 구체적이네요 그런데 그 커다란 세 장을 once held the parrot 세 장은 한때 앵무새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 앵무새는 두들리가 at the strap at school 학교에서 맞바꾼 맞교환한 것이었어요 what a real air rifle 진짜 공기소총이랑 바로 맞바꿈 해가지고 온 그러한 패럿이었습니다 영국의 학교에 총 가지고 다니는 게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which was up on a shelf with the end or bent 그런데 그런데 그 라이플 소총은 up 윗부분이 on shelf 이것은 on a shelf with the end or bent with the end or bent 그 꼭대기 끝부분이 모두가 이렇게 bent 구부러져 있는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건 뭔 얘기냐면요 여기서 지금 여기 a large bird cage 말하는 거죠 커다란 세 장이 있는데 한때 앵무새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앵무새가 들어있었던 그 세 장 이거는 두들리가 맞교환한 거예요 진짜 그 공기 소총이랑 이런 거랑 맞교환한 건데 근데 공기 소총 얘기하는 거 아니라 지금 이만큼 했던 large bird cage를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커다란 이 세 장은 지금 위에가 그 위에가 그런 셰프 그 선반 위쪽이 잠깐만요 창문 좀 닫고 자 비가 많이 들이쳤어요 천둥 번개가 치더니 문을 닫으니까 좀 다시 좀 더워지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장이 어려워 이만큼이 한 문장인데 제법 어려우니까 제가 고사에 좀 칠을 해놨어요 쉽게 설명드리려고 여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문장이죠 요 여기서부터 있죠 문장보세요 쭉 가가지고 TV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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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열 줄이 이만큼의 한 문장인 거예요 기계 썼죠 앞에는 쭉 이해가 되셨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there is a large bird cage 이렇게 이런 문장이 소설에서 어떤 장면을 묘사할 때 그대로 사진처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연체 문장을 쓰는 겁니다 그냥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되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 저기 글쓴이가 large bird cage 커다란 세 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세 장은 한때 앵무새가 들어있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두들리가 swept 맞교환했었죠 학교에서 진짜 공기총이랑 그리고 그런데 바로 라지 bird cage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다란 세 장 말이죠 다시 얘기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그 커다란 세 장 이거는 on a shelf 바로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선반 위에 올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총은 지금 다른 친구한테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세 장은 그런데 with the end 선반의 가장자리가 old 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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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다 이렇게 휘어지고 구부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with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건데 목적어 다음에 이 bent는 과거 분사예요 그 end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즉 수동적으로 구부러진 거라 bent가 나온 거예요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걸 묘사적인 부대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냐하면 두둘리가 그 위에 그 등치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 애가 이렇게 앉았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다 찌그러져서 눌려 들어간 그리고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바로 그 커다란 이 birdcage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다란 세 장은 한때는 앵무제가 들어있었고 두둘리가 그걸 맞교환해가지고 가져온 합격하서 공기총이랑 이런 내용을 길게 말한 겁니다 이분이 가끔마다 글을 두서없이 길게 써요 긴 문장을 이럴 때 잘 극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other shelves 다른 선반들은 다 books 책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책들은 단지 그 방 안에서 유일한 것들이었습니다 looked 마치 마치 결코 만지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두둘리가 그러니까 책은 전혀 안 보는 거죠 아래층으로부터 두둘리가 두둘리가 막 목소리 치여서 샤우팅 볼링 샤우팅 옐링 로워링 하울링 막 소리 박박 찔러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한테 I don't want him there 나는 저 자식이 저기 오는 거 싫단 말이야 원치 않아 I need that room 난 저 방을 원해 Make him get out 저 녀석 쫓아내 해리 사이드 해리는 두둘리가 이런 얘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칫 아웃 온 더 배드 스트레칫 아웃 전신을 쫙 기지개를 펴듯이 폈어요 온 더 배드 침대 위에 누워서 그러면서 예스데이 He'd have given anything to be up here 어제라면 어제였더라면 여기 우대부빈 그는 모든 것을 다 주었으리라 to be up there up here 여기 올라올 수가 있었다면 다시 2층 제대로 된 침실도 있는 이 방에서 살 수 있게 된 경우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무엇이든 줄 수 있었으리라 어제였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오늘 겪어보니 He'd rather be back 그는 다시 뒤돌아가고 싶은 생각이다 이때 d는 우드의 뜻이에요 and it's covered 자기의 그 물건 창고 같은 벽장으로 with that letter 그 편지를 그 편지가 들어있는 그 다락방으로 다락 다락도 아닌 그 계단 사이에 있는 그 벽장 편지가 들어있는 그 벽장으로 차라리 돌아가고 싶다 than up here without it 그 편지가 없는 바로 여기에 있기보다는 도대체 그 편지가 뭐길래 내가 볼 수 없게 만든단 말인가 이렇게 궁금증이 고조되어갔다는 얘기에요 Next morning at breakfast 다음 날 아침 아침 식사 무렵 모든 사람이 다소 조용했습니다 두들리는 쇼크 상태에 있었어요 He'd screamed 그래서 그 녀석은 비명을 질렀고 Fact His father 그의 아버지를 막 때리는 거예요 Fact 지팡이 딱으로 공격하는 게 Wrecked 이겁니다 Wrecked His father 아버지를 타격을 가했어요 Smelting stick Smelting 막대기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 그리고 여기에 Head에 연결되는 겁니다 Head been sick on purpose 일부러 아픈 척했어요 꾀병을 부리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Head에 연결되는 거예요 Head screamed Head whacked Head been Head kicked 그리고 그의 엄마를 발로 찼습니다 얘한테는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쓰러온 His tortoise 자기가 기르던 tortoise 거북이를 던져버렸습니다 Green house 룩 거기 온실 지붕 너머로 당연히 뭐 죽거나 어떻게 됐겠죠 He still didn't have his room back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찾았던 그 방을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줘 달란 말이야 Head in the house 쫓아내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Wack 이게요 이게 무시무시한 단어 Strike someone or something with a sharp blow 날카로운 공격으로 누굴 때리는 건데 Slap 철석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슬랭으로 Kill 의도적으로 누굴 죽이다 Mord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Wack 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 Wack 이거 되게 살벌한 단어 아버지를 Wack 했다는 얘기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어의 질을 보더라도 해리 해리는 This time yesterday 어저께 이맘때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리 wishing He had opened the letter in the hall 그러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wishing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 자기가 차라리 그 편지를 홀 홀에서 열어볼걸 바보처럼 들고와서는 에이 바보같아 이런 식으로 Uncle Burnham과 and Perunia는 kept looking 계속해서 쳐다보았습니다 서로서로의 얼굴을 darkly 어두운 표정으로 그래서 메일이 도착했을 때 Uncle Burnham은 그리고 그는 Seemed to be trying to be nice to Harry 굉장히 갑자기 해리에게 친절한 척하면서 Made Dudley Go and get it Dudley 가서 편지 가져와 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They heard him banging things with smelting sticks all the way down the hall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 Dudley 녀석이 banging 탕탕 치는 것 모든 물건들을 자기의 smelting stick으로 all the way 계속해서 down the hall 홀을 따라가면서 보이는 걸 다 탕탁탁 치고 가는 거죠 굉장히 귀에 거슬리죠 근데 그걸 좋아하죠 Dudley는 Then He shouted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There is another one 여기 또 하나의 편지가 있네 Mr. Harry Potter 에게 온 The smallest bedroom 가장 작은 방 For private drive 자 정확한 주소로 또 온 겁니다 주소지로 We do strangled cry 마치 strangled 질식할 것 같은 suffocated smothered choked 숨막힐 듯한 위침으로 Uncle 버눈이 리프트 펄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He ran down the hall 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Harry right behind him Harry도 곧 바로 그의 뒤를 따라갔죠 Uncle 버눈 had to rest 두들리 Uncle 버눈이 두들리랑 옥신각신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to the ground 땅바닥에까지 넘어져서 to get the letter 편지를 갖다가 편지를 갖다가 그 두들린 녀석으로부터 빼앗으려고 얻으려고 그런데 그것은 두들리로부터 편지를 빼앗는 일은 was made difficult 더 어려워졌어요 by the fact that Harry had to grab Uncle 버눈 around the neck from behind 왜냐면 다음같은 사실에 의해서 Harry가 그래 Uncle 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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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부의 around the neck 목을 갖다가 잡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편지 빼앗으려고 일부러 그런건 아니구요 After a minute of confused fighting 1분간에 걸친 아주 confused 난장판이 된 뒤죽박죽 된 혼란스러운 fighting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싸움 속에서 모든 사람이 got hit 얻어 터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smelting stick smelting stick에 의해서 여기 두들리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러면서 Uncle 버눈은 straighten up 몸을 똑바로 쫙 폈습니다 gasping 헐떡거리면서 숨을 이렇게 좀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Harry's letter clutched in his hand 해리의 편지를 자기 손에 높게 치켜든 채 다시 말하면 해리의 편지가 자기 손에 들리도록 한 채 이러면서 Go to your cupboard 자 너의 다락방으로 가 다락방에 너의 cupboard 즉 벽장으로 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거긴 뭘 숭여놨는데 I mean 아 그러니까 내 말 뜻은 your bedroom 너의 침실로 가란 얘기야 라고 he whizzled at Harry 그는 해리에게 아주 거스른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whizzed whizz whizz 이거는 to breathe with difficulty 소음을 어렵게 하다 아주 hoarse 거친 whistling 휘파람 소리 같은 걸 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Go to your cupboard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make a sound resembling laborious 아주 거친 호흡 소리 이런 걸 내면서 발음하는 걸 말합니다 whizzed 그러니까 흉내가 잘 안되네요 흉내 생략 doodly doodly go just go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Harry walked round and round his new room 해리는 walked 걸어다녔어요 round and round his new room 자기가 새로 받은 새로운 방 주변에서 빙빙빙 돌아서 걸어다녔습니다 someone knew 누군가는 알았다 she had moved out of his cupboard 그가 그의 벽장으로부터 옮겨와서 옮겨왔다는 걸 그리고 그들은 sent to know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he had received his first letter 역시 해리포터가 그의 첫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분명히 그것은 의미했다 they'd try again 그들이 다시 편지를 보내려고 시도할 거라는 걸 그리고 이번에는 he'd make sure 그들은 확실히 하리라 they didn't fail 실패하지 않도록 he had a friend 그래서 나름대로 해리도 나름대로 계획을 하나 짰습니다 수선을 한 자명종 시계가 6시에 울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 그리고 해리는 turned it up quickly 그 자명종을 얼른 껐습니다 그리고 dressed silently 조용히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he must wake the dothlies 그는 dothly 가족을 깨워서는 안 됐으니까요 그는 슬금슬금 몰라물래 계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without turning on any of the light 전등 어느 하나도 켜지 아니한 채 he was going to wait 그는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for the postman 우편배달부를 on the corner of private drive 모퉁이에서 그리고 get the letters 편지를 받을 생각이었죠 for number 4 이 4번가로 올 편지를 first 가장 먼저 처음으로 his heart 마음은 hammer 망치로 치듯 퉁퉁퉁퉁 거렸습니다 as he crept across the dark hole from the front door 그가 crept 아주 슬금슬금 기어서 이렇게 기어가다시피 몰래 내려가는 거죠 crept 그가 슬금슬금 기다시피 하면서 across the dark hole 어두운 홀을 지나 front door 현관문 쪽으로 내려갈 때 oh Harry leaped into the air 해리는 공중으로 펄쩍 뛰었습니다 he had children 그가 물을 밟았기 때문이었어요 on something big and scourcy on the door mat something alive something 뭔가 커다랗고 scourcy 아주 very soft 매우 부드러운 이렇게 물컹물컹한 on the door mat 그 door mat 거기 현관문 흙 흙 여기 door mat 매트 같은 거죠 door mat 에 있는 이것은 something 살아있는 뭔가 살아있는 거였어요 lights clicked 불이 딸깍하고 켜졌습니다 위층에서 그 트위즈 하로 공포스럽게도 관욕적인 수고예요 공포스럽게도 해리는 놀랍게도 해리는 알게 되었어요 the big 그 커다란 scourcy 물컹물컹했던 something 그거는 다름 아닌 그의 이모부의 얼굴이었다는 걸 그래서 언클 번호는 had been lying 거기 누워있었던 것이에요 at the foot of the front door 바로 현관문 발치에 in a sleeping bag 침낭을 갖다가 침낭 속에서 clearly making sure 확실히 하면서 had he didn't do 해리가 하지 못하도록 exactly what had been trying to do 해리가 그가 지금 정확히 하려고 했었던 것 즉 편지 1등으로 받아서 편지 내용 알아보는 것 이것을 정확히 해리가 못하도록 이걸 확실히 하고자 거기 누워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는 소리를 쳤어요 해리에게 for about half an hour 그 30분 동안이나 그러고 나서 그에게 명의화를 했습니다 가서 make a cup of tea 차 한잔 타와 라고 해리는 shuffled miserably miserably 참담한 기분으로 shuffle은 발을 바닥에서 떼지 않고 걷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move with short sliding step 짧은 미끄러지는 걸음으로 옆으로 걷는 거죠 without bearing lifting feet 발을 떼지 아니한 채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미끄러지듯이 참담한 기분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but it time got back 돌아올 무렵 또 매일 우편물이 이미 도착했었고 그것은 바로 엉클 버논의 랩 허벅지 위에 놓여있었습니다 해리는 세계의 편지가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린 잉크로 녹색 잉크로 그리고 자기자한테 왔다는 거죠 I want 저는 편지를 원해요 그가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엉클 버논은 caring the letters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쪼각쪼각 냈어요 before his eyes 그가 보는 눈앞에서 엉클 버논은 일을 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집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nailed up 못질을 해서 매일 슬롯 그 우편함을 못질로 박아버렸습니다 see 봐라 그는 설명했어요 and 펄투니아에게 through a mouthful nails 그죠 a mouthful 그죠 입안 가득히 못들을 입에 문체 입에다 못을 문체 그리고 if they can't deliver them 그들이 그 편지들을 배달할 수 없으면 they'll just give up 그들은 단지 포기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I'm not sure that will work 버논 나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그 방식이 들어먹힐지는 이때 work는 be effective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을지는 버논 이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Oh these people's minds 이 사람들의 정신 정신머리는 work in strange ways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이 돼요 작동이 된다니까 펄투니아 They are not like you and me 걔네들은 당신이나 나랑은 달라 라고 엉클 버논이 말했습니다 Trying to knock in a nail 거기다 못을 박아 넣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With a piece of fruit cake 그 과일 케이크 그 한 조각을 먹으려고 입에 문체 And 펄투니아가 That's a problem 그에게 방금 가져온 그러니까 입에다 아까 못 한 거는 손에 들고 입에다가는 다시 과일 조각을 물고서 그걸 먹으면서 일하겠다는 거죠 On Friday 금요일 날 No less than 12 letters 12개씩이나 되는 여기 No less than은 거의 As many as it is 12개나 되는 편지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해리에게 근데 그 편지들은 그 Through the mail slot 그 우체통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을 박아놨으니까 편지들은 Push it 밀쳐 넣어졌어요 Under the door 문 아래로 그 다음에 Slot it 끼워졌습니다 Through the size 문 가장자리 옆에 그 사이즈 옆쪽에도 이렇게 Slot it 끼워 넣어졌습니다 그리고 A few 그 몇 개 심지어 몇 개는 심지어 First small window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First in The downstairs bathroom 바로 Downstairs 그 아래층 욕실 욕실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밀쳐 넣어졌습니다 Uncle Bono는 집에 다시 또다시 머물렀습니다 직장이 안 간 거예요 After burning all the letters 모든 편지를 불태고 난 다음에 He got out of hammer 그런 망치를 꺼내갖고 못을 꺼내갖고 Burded up the cracks 그 틈바구니 문틈들 이런 틈바구니들 갖다가 보드 판때기를 대서 박았습니다 Around the front and back doors 아직 현관문 그 다음에 뒷문 주변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형아 문 그는 음 콧소리를 내면서 노래 불렀어요 Tiptooth Through the tulips 발끝으로 걸어서 Through the tulips Tulip꽃이 피어있는 사이를 지나가다 라고 하는 자 되게 분위기랑 안 맞는 노래이죠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s a rock 그런 일하면서 그리고 jumped as small noises 작은 여러가지 소음을 이렇게 내면서 jumped 아니 이거는 작은 소음에도 jumped jumped at 깜짝 놀라서 펄쩍 뗐다는 얘기죠 조금만 잡소리만 나도 소리만 나도 펄쩍 뛰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지금 단이 두근두근 했다는 거죠 이 더질리가 토일날이 되자 상황은 get out of hand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get out of hand는 uncontrollable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했어요 스물 넷통의 편지들이 헬에게 왔는데 그 넷통의 편지들은 그 도착의 길목을 찾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갈 나름대로의 길목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rolled up and hidden inside each of the two dozen eggs 둘둘둘 말려진 채 숨겨진 채 inside of the two dozen 바로 두 끄러미의 달걀 달걀 두 끄러미 각각의 말려진 채 숨겨진 채 이게 두루두루 종이 마리처럼 두루 마리처럼 말아 올려줬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바로 바로 그들에게 물건을 배달했던 바로 그 혼란스러워했던 우유 배달부가 at handed 엔터포 투니아가 제공했었던 그 달걀 구러미 속으로 through the living room window 바로 거실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얘기의 편지가 한편 엉클 버논이 made fewest telephone calls 격분한 전화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to the post office 우체국에다 대고 그리고 the dairy the dairy 그리고 the dairy trying to find 여기 우체국이나 여기 대어리는 원래 낙농제품 유제품 말은 말이 안되지 않으니까 판매소라고 봐야 돼요 유제품 판매소에다 대고 또 이렇게 격분의 전화를 해댔습니다 trying to find someone 담당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complaint 불평을 할 만한 그래서 앤 퍼투니아는 shredded the rattles 편지를 아주 조각조각 박살내버렸어요 shred 이거는 fragment disintegrate breakdown 박살내버렸다는 겁니다 inner food processor 그들의 음식물 처리기 음식 분쇄기 같은 거 음식물 처리기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식품 가공기나 믹서기 따위 이런 거 음식물 식품 가공기 이런 것 속에 그 종이를 갖다 아주 조각조각 내버렸습니다 who on earth wants to talk to you 누가 도대체 원하는 거니 니깐 녀석한테 말하기를 이렇게 badly 아주 심할 정도로 대단히 두들리가 해리에게 묻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메이지만 놀라운 심정으로 원 썬디 모닝 일요일 아침 되자 엉클 번호는 다시 앉았어요 브렉퍼스트 아침 브렉퍼스트 테이블에 루킹 타이어드 지친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 아픈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나 행복한 모습으로 노 포스트 온 썬데이죠 어떠한 우편협수도 오지 않아 일요일이니까 라고 하면서 remind them cheerfully 그는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spread 그러면서 그는 spread 여기 머멀레이드를 갖다가 펼쳐놓았습니다 우리 뉴스페이플 자기 신문 위에 no damn letters 그 엿같은 아직 그 빌어먹을 편지들은 오늘 안와 라고 말하면서 근데 여기 지금 머멀레이드가 일종의 잼 같은 건데 잼을 이렇게 펼쳐놓았던 얘기죠 a clear jelly-like 처럼 생긴 preserved 잼이에요 made from the pulp 이건 나무 목질이 아니라 과육이라고 그래요 과육이나 rind fruit 과일 껍질로 만들어진 과육이나 과일 껍질로 특히 citrus fruit 감귤류 따위 감귤류 잼 읽었다가 머멀레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 열 단어를 공부했죠 그러니까 영영사전 보면 단어 실력이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something came 여기서 something came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휘 휘 휘 휘 소리를 내면서 the kitchen 부엌 아래로 부엌 굴뚝 아래로 그리고 he spoke 그 더질리가 말을 할 때 그리고 여기 더질리가 말을 할 때 뭔가가 들어와서 그 뭔가가 caught him sharply on the back of the head 그이 더질리 씨의 더질리 씨를 갖다가 타격했습니다 날카롭게 on the back of the head 그의 머리 뒤통수를 next moon 다음 순간 story of 40 letters 즉 3,40장의 편지들이 came 또 들이닥쳤습니다 그것도 pelting out of the fireplace like bullet 마치 타넬처럼 그 그 난로 난로 바깥으로 pelting 아주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제 pelting은요 strike 공격하는 걸 말하죠 반복적으로 뭐 이렇게 던지듯이 던져진 물체처럼 이렇게 막 던져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pelting pelting이 여기 짐승의 가죽닷 가위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동사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난로로부터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져 왔다는 얘기죠 pelting 스트라이킹 가격을 가하면서 바로 파이어플레이스 자리로부터 마치 탄알처럼 여기 탄알처럼 날아들어왔다 이런 얘기에요 pelting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펜팅이 막 들어왔더니 이렇게 쏟아지던 얘기죠 난로 바깥으로 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질리 이 더질리 가족 구성원들은 덕 목을 움츠리고 피했습니다 덕은 여기 오리가 오리 짓하는 것만 껴팩대다 뜻도 있지만 껴팩대다는 아닌 거죠 편지가 공격적으로 탄알처럼 날아들어오니까 당연히 여기서 덕은 이렇게 목을 움츠리면서 피하는 걸 말하는 escape escape 그러나 해리는 lift 펄쩍 뛰었습니다 공중으로 수란 캐치원 편지 하나라도 잡으려고 아웃 아웃 꺼져 꺼져 나가 나가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엉클 버누는 해리를 해리 엉클 버누는 해리의 around waist 허리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던졌어요 홀 홀 쪽으로 나가 떨어졌겠죠 그때 안트 펄투니아와 두들리는 피에 달아났습니다 그들의 두 팔을 갖다가 얼굴에다 댄 채 무서워서 이렇게 댄 겁니다 여기 이 상황 보이시죠 얼굴에다 피하고 달아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엉클 버누는 슬램 더 도어 쇼트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could hear the letters 그들은 편지들이 아직도 여전히 스트리밍 흘러들어오고 있는 걸 방으로 흘러들어오는 걸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bouncing off the walls of and floor 벽이며 마룻바닥이며 탁탁 키면서 편지 같은 게 떨어질 때 소리가 나겠죠 that does it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엉클 버누는이 말했습니다 trying to speak calmly 조용히 말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러나 pulling great troops 아롭 이즈모스테시 아주 여기서 아주 커다란 일종의 수염자락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아롭 이즈모스테시 그의 머스테시 이 콧수염으로부터 한 움큼 수염자를 갖다가 잡아 뽑으면서 뭔가 긴장을 하거나 그렇게 화가 나면 이렇게 수염을 잡아 뽑는 그런 특성이 있는 모양이에요 at the same time 바로 그 동시에 I want you all back here in five minutes ready to leave 나는 원한다 지금 당신 너희들 모두가 다 여기 모두가 다 5분 이내 여기 떠날 준비라고 집결해 라고 we're going away 우리는 떠날 것이다 just pack some clothes 약간의 옷가지만 짐 꾸려 no argument 더 이상 어떠한 논쟁도 허용하지 않는다 he looked so dangerous 그는 너무나 아주 위험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더즐리 씨는 with half of his mustache 그의 수염의 반이 코수염의 반이 missing 사라지고 없었으니까요 no one dared argue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argue 따져 묻거나 논박하게 들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대얼들은 조동사로 쓰인 겁니다 argue는 여기 본동사이고요 10분 뒤에 그들은 wrenched their way 마치 비비 틀면서 wrench twist 몸을 비비 꼬면서 그들의 출구를 찾아서 the boarded up doors 판떼기로 판다 떼기를 댄 못을 박아서 판다 떼기를 댄 도울즈 그 문을 쑤시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were in the car 차에 탔습니다 spinning toward 그리고 잡사게 불이 났게 the highway 고속도로를 향해 대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두들리는 두들리는 sniffing sniffing 코를 훌쩍이면서 울고 있었어요 in the backseat 뒷좌석에서 그리고 his father 그의 아버지는 had hit him 그의 대갈통을 한 대 쳤기 때문이었어요 round head 머리통을 갖다가 he summoned round head 정말 두들리의 머리는 대갈통이겠죠 머리통을 쳤습니다 for holding them up 그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지연시켰기 때문에 hold up은 여기서 뭐를 잡다 delay 지연시켰기 때문에 떠나는걸 while 한편 두들리가 try to pack his television 그의 tv vcr 컴퓨터를 꾸려넣으려고 하자 and his sports bag 스포츠 백에다가 그런건 왜 싹 한 대 탁 때린 겁니다 화가 나니까 두들리도 맞을 때가 있네요 they drove 그래서 그들은 운전하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달렸어요 계속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밴 포투니아 역시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가끔마다 언클 베노는 take a sharp turn 날카로운 급회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drive 그리고 운전을 했어요 정반대 방향으로 for a while 잠시동안 shake him up 그들을 따돌려야 돼 shake him up 그들을 떨쳐버려야지 라고 he would murder 그는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때마다 그들은 didn't stop 그들은 멈춰서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하루종일 by night ivesse 저녁 무렵이 되자 두들리는 하울리 으으으으으으으 하면서 마치 늑대나 개처럼 흐릇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들리 등치 큰데 감각이 조금만 충족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죠 그래서 he'd never had such a bad day as his life 그는 두들리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그와 같은 나쁜 날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He was hungry. 배가 고팠고 그는 다섯 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놓쳤어요. 못 봤어요. He wanted to see. 그가 보고 싶어 했었던. 그리고 He'd never gone so long. 그가 결코 그렇게 오랫동안 버틴 적은 없었습니다. Without blowing up an alien. 이른바 외계인을 갖다가 박살내지 아니한 채. 컴퓨터 게임으로. 컴퓨터 게임으로 외계인 박살내는 게임을 해야 직성이 풀린데 그걸 못하니까 애가 이상해지면서 게임 폭력물에 이게 병든 어떤 아이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폭력물이 아니라 게임을 따위에. 그래서 언클 버노는 스탑에라스트 드디어 멈췄습니다. 아우사이드 글루미 루킹 호텔. 뭔가 좀 글루미. 우중충해 보이는 그런 호텔에서. 아우스컬치 오브 빅시티. 대도시 외곽에 있는 오늘 외곽에 있는 교회에 있는. 두들리와 해리는 쉐드 룸. 방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같이 썼어요. 트윈벳. 그 두 사람용 침대가 붙어있는. 그리고 댐프. 거기에는 댐프. 습기가 차서 습습했고 머스티. 뭔가 쾌쾌 묵은 곰팡내 냄새가 나는 그런 담요가 깔려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두들리는 스노월드. 코를 골았습니다. 금방 잠들었어요. 그러나 해리는 스테이드 오웨이크. 여전히 깨어있었어요. sitting on the window sill. 창턱에 앉아서. 그러면서 staring down at the rights of passing cars and wandering. 그러면서 staring. 아래쪽으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the lights. 불빛을. 지나가는 차들이. 그러면서 혼자 wondering.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they ate stale cornflakes. 그들은 stale. 신선하지 않은 쾌쾌 묵은 cornflake를 먹었어요. 그리고 cold tinned tomatoes and toast. cold 차가운 그 깡통에 들어있는 토마토. 이를 갖다가 토스트에다 발라서 먹었습니다. breakfast. 아침 식사를. 그 다음 날. 그들은 just finish it. 그들이 바로 이렇게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하자마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the owner of the hotel. 호텔의 주인은 다가와서 그들의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excuse me. 이제 2자 빼고 말하는 겁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만 one of 여러분들 중에 하나가 미스터 포터씨 아닌가요? 해리 포터씨 only I got about a hundred of these at the front desk. 제가 한 100통쯤 정도 되는 이 편지를 받았어요. 이 front desk에서 shared up a letter. 그녀는 그녀는 편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so they could read the green ink address. 그들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 파란색 잉크 주소지를 갖다가 미스터 에이치 파트 룸 세븐틴 레인뷰 호텔 콕 월스라고 한 주소지로 그래서 해리는 메디 그랩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그러나 엉클 버논이 낙티진 그의 손을 탁 쳤어요. 잡을 수 없도록 그래서 The woman steered woman은 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I'll take them said Uncle 버논 제가 편지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라고 Uncle 버논이 말했습니다. 스탠딩 업 킥클리 빠르게 일어나더니 following her 그녀를 따라서 from the dining room 그 식당으로부터 따라 나왔습니다. Wouldn't it be better 더 좋지 않을까요 Just to go home 지금 당장 집으로 가는 게 여보 앤 펄투니아가 제안을 냈습니다. 좀 티미들리 수줍은 듯이 아주 소극적으로 I'll do it 몇 시간 뒤에 그러나 Uncle 버논은 Didn't seem to hear her 그녀가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한 것처럼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Exactly what he was looking for 그래서 Exactly what he was looking for 그가 정확히 뭘 찾으려고 하고 있는지를 None of them knew 그들 중 아무도 몰랐습니다. 뭘 찾으려고 하는지 It dropped them 그는 그들 모두를 차에 태워서 몰고 The middle of a forest 그 숲속의 한 복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숲속을 빠져나왔습니다. Run Looked around 그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Scroach Head 그리고 머리를 흔들더니 Got back in the car 다시 차에 탔습니다. Again up They went again 다시 떠나갔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The middle of Flood Field 일종의 개간지 쟁기질을 한 그런 들판 개간지 경작지 한 복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해피 크로스 서스펜션 브리지 천수교 천수교 다리 중간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At the top of Multi-level parking garage 아주 꼭대기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주차장 차고 꼭대기에서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Dad is gone mad 아빠는 미쳤어요. 여기 Z는 Heads의 뜻이에요. Dad is Daddy has gone mad 아빠가 미쳐버렸어요. 그렇죠? 더들리가 Asked and 펄투니아 이모에게 물어봤습니다. Duly Duly 띌팍하게 Stupidly 꼭 쪼다처럼 Late that 그날 늦게쯤 근데 Until 버누는 Until 버누는 Uncle 버누는 Parked at Coast 해변가에 주차했습니다. Locked them all Inside the car 그리고 그들 모두를 갖다가 차를 해두고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뒤집어 사라졌습니다. It started rain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Great drops 커다란 빗방울들이 Big 때렸습니다. The roof of the car 차 천정 차 지붕을 갖다 누들지는 Snippled 다시 Snippled Snippled 질끔질끔 눈물을 Snippled이 눈물 짜 짜는 거 말하죠. 우는 걸 말해요. 코를 훌쩍이며 Snuffle 질금질금 코를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It's Monday 월요일이란 말이야 He told his mother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The great 홈베르토 is on tonight 오늘 밤 Great 홈베르토 하는 날인데 Is on tonight 오늘 방송된다는 뜻이에요. On air 그래서 I want to stay somewhere with a television 나는 머무르고 싶어 somewhere with a television TV가 나오는 어딘가에 말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Monday 월요일이다 This reminded Harry of something 이것이 해리에게 뭔가를 기억시켜주었다. If it is Monday 만약 월요일이라면 And you could usually count on Dudley to know the days of the week 여러분이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두들리가 그 일주일 중에 요일 이걸 무슨 요일인지를 정확히 안다고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왜냐하면 TV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면 내일은 두들리가 맞다 치면 내일은 Tuesday 화요일일 것이고 그날은 다름아닌 해리의 열한 번째 생일일 테니까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이렇게 부엉이가 하고 있는 거죠. Of course 물론 His birthday is 그가 맞이했던 그간의 열 번의 생일들은 were never exactly fun 결코 재미있던 적이 없었다. Last year 작년만 하더라도 이 더즐리 식구들은 해리기부님 그에게 코트 행거 코트 행거 옷걸이 하나를 줬다 선물로 그리고 패러브 언클 버논스 올드 사악스 여기 언클 버논 그 버논 이모브가 있는 한 켤레의 낡은 양말 아니 생일 선물을 남이 신던 낡은 양말이랑 옷걸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푸대전 맞고 살았다는 얘기에요 Still 생일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형편없는 이렇게 보잘것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ou Want 11 Everyday 여러분 모두 이거 이게 지금 객관화 시킨 거예요 해리를 포함한 고 나이 또래의 아직 열한 번째 생일 여러분 모두 꼬맹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열 살 무렵 아이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Want 11 11살 열한 번째 생일을 맞은 소년이 대보진 않았잖냐 자 그런 날이 everyday 매일마다 이 열한 번째 생일을 맞는 소년이 되는 건 아니잖냐라고 이렇게 뭔가 굉장히 의식 깊은 감성을 전달하는 문장을 썼어요 되게 독특한 문장인 겁니다 쉬운도 쉽지 않은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리의 그 심정을 헤아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종의 의식의 흐름 같은 거 Uncle Bono는 Uncle Bono는 Was back 뒤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는 또한 Long 길고 아주 thin 얇은 패키지 꾸러미를 늘씬한 꾸러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Didn't answer And Portunia에게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녀가 Asked What did 뭐 도대체 뭘 샀어 라고 물었을 때 그리고 Found The perfect place 완벽한 장소를 알아냈다 그는 말했습니다 Come on 자 Everyone out 모두 나와 It was very cold 매우 춘 날이었다 바깥에는 차 바깥에는 그리고 Uncle Bono는 Pointing 에 지적하고 있었다 What looked like a large rock 커다란 어떤 바위 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지목하고 있었다 Way out 한참 저 바깥쪽으로 바다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Way out Way는 이건 한참 먼 거리 말하는 겁니다 Purch it on top of the rock 거기 이 바위 꼭대기 위에 이 펄치는 원래 새가 내려앉는 걸 말하는데 바위 꼭대기 위에 내려앉은 모습이었다 주어가 뒤로 도치되어 있어요 가장 참담한 아주 작은 쉑 오두막집이 일종의 헛 캐빈 막사 쉐드 아니면 커티지 오두막집 같은 것이 거기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You could imagine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참담한 그런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가 그렇게 바위 위에 딱 걸쳐있었는데 One thing was certain 한 가지는 확실했다 There's no television in there 거기는 TV 따위는 없었다 Storm forecast 폭풍우 일기예보가 있었다 오늘 밤 그리고 Seth Uncle Bono는 아주 글리플리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은 폭풍우 예보까지 있어 무서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편지는 못 알아 라고 이렇게 글리플리는요 delightedly pleasantly한 마음으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clapping his hand together 그의 손뼉을 같이 팍팍 이렇게 치면서요 And this gentleman kindly agreed to lend us his boat 그리고 이 진사분이 has kindly agreed 친절하게도 동의를 해주셨다 lend us 우리에게 그의 보트를 빌려주시기로 A toothless old man 이빨이 하나도 없는 노인네가 came 다가왔습니다 엠블링 느릿느릿 걸으면서 up to them 그들 쪽으로 그리고 pointing 그리고 with a wicked green 다소 사악해 보이는 기분이 썩 이렇게 착해 보이지 않는 그런 sick 그러한 경멸의 미소 이런 거를 먹으면서 포인팅에는 old robot 저 낡아 빠진 노젓는 배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것도 거기 bobbing in the iron great water below them bobbing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그것도 in the iron great water 아연 쇠 처럼 회색빛 나는 쇠처럼 회색빛 나는 그런 물결 그 물결 여기 댐은 바로 그들 아래쪽에 있는 바로 아연 철 회색빛 기분이 나쁜 이런 거죠 아연 그레이 좀 좋지 않은 이런 거 철회색이라고 해요 철회색 철회색의 물결 속에서 흔들거리고 있는 낡은 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I've let it get us some rations 내가 이미 우리들이 먹을 약간의 비상식량 배급량 비상식량을 준비해놨다 라고 엉클 보노님이 말했습니다 모두 승선하라 이러지 프리징 살을 애는 듯이 추웠습니다 in the boat I see 얼음같은 차가운 바다가 스프레이 철석거리며 튀겨왔어요 그리고 rain crapped down 비가 crapped 마치 쑤시고 들어왔습니다 포복해 들어왔어요 down their necks 그들의 목덜미 아래로 그리고 칠리 오싹한 wind 차가운 바람이 whipped their face 그들의 얼굴을 휘갈겼습니다 after what seemed like hours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던 몇 시간처럼 보였던 그런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reached the rock 그 바위에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엉클 보노는 슬리핑 아주 미끄러지듯 그리고 슬라이딩 슬리핑 역시 미끄러지듯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let the way 길을 인솔했습니다 broken down 하우스 broken down 거의 허물어진 클랩스트한 그런 집 이런 집으로 집인지 뭔지 the inside 그 안은 horrible 끔찍했습니다 smell strong of seaweed 그 집은 smell 냄새가 났어요 아주 강력하게 해초 냄새가 바람은 whistled 휘 휘 이렇게 휘파람 소리를 내면서 불었습니다 세차게 불었다는 얘기에요 through the gaps 틈바구니를 통해서 wooden words 나무로 된 벽 벽에 벽에 부딪히면서 그리고 fireplace 난로가 있던 자리 난로 자리는 damp 습기가 차있었고 그리고 empty 텅 비어있었습니다 there were only two rooms 단지 두개의 방만 있었어요 uncle 버논의 래이션즈 비상식량은 터나웃 알고보니 고작 a bag of chips 그저 한봉다리의 그런 감자칩 같은거 이런거에다가 각자에게 돌아갈 하나씩 돌아갈 이런 한봉다리에다가 four bananas 바나나 네개뿐이었어요 he tried to start a fire 그는 그는 tried to start 바나나 네개를 하나씩 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he tried to start a fire 그는 노력했습니다 불을 피우려고 불을 지피려고 그러나 the empty chip bags 그 텅 빈 과자 그 chip 봉투들은 just smoked 그저 연기만 내고 그저 shriveled withered 오무라들 뿐이었어요 could you do with some of those letters now 자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우리한테 온 저 편지 편지 중 가져온 일부를 가지고 하면서 he said 그는 cheerfully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모부가 he was in a very good mood 그는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요 명백히 he thought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nobody stood a chance of reaching them here in a storm to deliver mail 생각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store a chance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할 거야 그들에게 도달할 여기까지 in a storm 폭풍을 맞이하면서 deliver mail 우편물을 배달하러 그래서 해리는 privately 사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 더즐리 씨의 말에 비록 the thought 그 생각 자체가 didn't cheer him up 그를 흥겹게 신나게 하지 못했지만 전혀 as a night fell 밤이 되자 the promised storm 그 일기예부에 약속되어졌던 폭풍우가 한층 더 거세졌습니다 around them 그들 주변에서 그리고 불어왔단 얘기죠 spray from the high waves spray 물이 철석거리는 철석거림 그것도 높은 파도를 통해 물의 철석 파도 철석 그름이 splattered 역시 the words of the heart 오두막집의 그 벽을 갖다가 splattered 막 이렇게 튀겼습니다 그리고 fierce wind 격렬한 바람이 rattled filthy 아주 오물로 지저분해진 그런 windows 창틀을 갖다가 rattled akat악딱자기 무섭지 무섭지 하면서 and 폴툴니아가 found a few moldy blankets in the second room 폴툴니아 이모가 몇 자락에 곰팡내가 나는 그 담요를 갖다가 찾아냈어요 2층에서 그리고 made of a bed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for 두들리 두들리를 위해서 on the most eaten sofa 나방이 먹은 나방이 먹은 소파 위에다가 그리고 쉔 엉클 번호는 갔습니다. 럼피. 좀 다수 고르지 못한 울퉁불퉁한 바로 침대 옆방에 있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해리는 남겨졌어요. 남겨져서 해리는 찾았습니다. 소프티스트. 가장 부드러운 그러한 조각의 바닥을 갔다가. 그래도 어느정도 울퉁불퉁하지 않은 곳을 갔다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바닥의 바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컬 업. 쪼그리고 컬 업. 컬. 곱슬머리 하듯이 이렇게 쪼그리는 것 맞아.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On the siniest most ragged blanket. 가장 얇은 그리고 가장 누덕누덕 헤어진 그런 담요 아래 몸을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The storm. 레이짓. 그리고 폭풍우는 기승을 부렸어요. 화가 났어요. 점점 더 ferociously. 격렬하게. 사납게. 그리고 the night went on. 밤이 깊어지자. 헤린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는 쉬블드. 쉬블. 그는 떨었습니다. 그리고 turned over. 몸을 뒤척였어요. 그리고 trying to get comfortable. 다시 마음을 편안하게 다시 편안하게 가다듬으려고 편안하게 노력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동안에 그의 배는 럼블링.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두들리의 스노우즈. 코그는 소리는 drowned. 잠겨버렸습니다. But the low rolls of thunder. 낮게 우르릉쾅쾅 쳐대는 썬더. 천둥 벼락에 의해서. 그리고 그 천둥 벼락은 started near midnight. 12시 넘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12시쯤 돼가지고. the light. the dial of doodles watch. 불이 밝혀진 다이얼 그 시계의 숫자. 다이얼이인 거죠. 문양. 그것도 두들리의 시계에 있는 그 불 켜진 그 다이얼이. 반짝거리는 다이얼이. 한편 그리고 그것은 dangling over the edge so far. 소파 가장자리으로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는데 오늘 지금 fat waste. 그 두들리의 살찐 손목 위에 매달리는 그 시계. 시계가 해리에게 알려줬습니다. he'd been 11. 자기에게 지금 11분이 남아있다는 걸 in 10 minutes time. 11분. 즉 10 minutes time. 10분간에 아 여기 11은 11은 11살이 있는 거죠. 지금 아우 저도 배고프네요. 10 minutes time. 10분만 지나면 자기가 11살이 될 거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생일 10분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 lay. 그는 lay 누웠습니다. 그리고 watched his birthday tick nearer. 자기의 그 생일이 tick 똑딱똑딱 소리를 내면서 점점 다가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wondering 그러면서 궁금히 여겼습니다. If the Dozzlies would remember at all Dozzly 이 가족 구성원들이 도대체 기억이나 할까 그러면서 wondering where the letter writer was now 그러면서 또한 궁금히 여겼어요. 도대체 where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5분이 5분이 지나면 이제 자기 생일입니다. Harry는 들었어요. Something quick outside 뭔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바깥에서 He hoped the root wasn't going to fall in 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바랬어요. 지붕이 going to fall in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비록 He might be warmer 비록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면 그는 아마 비록 몸은 더 따뜻하겠지만 흙이 덮여서 If he did 이 지붕이 무너져 내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추웠던 얘기예요. 5분이 남았습니다. 생일이 닥치려면 그래서 Maybe the house 어쩌면 그 집은 private drive가 있는 그 집든 would it be so full of letters 편지를 너무나 가득이 차서 자기네들이 돌아갈 무릎이면 그래서 그 결과 그는 After still one summer 어쨌든 편지 하나 정도는 슬쩍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 minutes to go 이제 3분이 남았습니다. What's that? The sea 도대체 저 바다 저게 바다였을까요? 바다가 저런 걸까요? Sleeping hot 세차게 철썩거리는 온도 락 바위에다 대고 저처럼 바다가 원래 저런 것이었을까요? And 2 minutes to go 이제 2분 남았습니다. What was that? 도대체 뭐였을까요? Funny Crunching Noise 저 Funny Funny 아주 우스꽝스럽게 Crunching 이렇게 Crunch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모습인거죠? Crunch 아주 아 그게 아니네요 뭐든지 Crunch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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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nch 같은 소리가 다 나고 있는겁니다. The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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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는 Crumbling Into the sea 바위가 부서지면서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저런 소리일까요? 아 저게 뭔 소리일까요? 크롬블를 이게 Break Down Break into peace 이런 뜻입니다. One minutes to go 이제 1분이 나왔습니다. 1분만 치라면 He'd been 11 그는 11살이 될 참이에요. 30 seconds 20 10 9 드디어 9 Maybe He'd wake Dudley up 어쩌면 그 He'd He'd He would가 되겠네요. 그 해리포터는 두들리를 깨웠을지도 모릅니다. Just annoyed 그저 놀려주기 위해서 그를 3 2 1 Boom 이렇게 두들리를 놀려줄까도 했는데 자기 생이니까 몇 대 터지더라도 기분 내려고 The whole shake 오두막 여기 나와있는 그 바위 위에 세워진 그 무너져가는 그 집 쉑 오두막 집이 쉑을 흔들흔들 거렸습니다. 해리는 Sat Bolt Upright 여기 Bolt Upright 는 관용적인 그런 단어예요. In a straight line 똑바로 똑바로 Upright 아주 똑바로 서서 앉았습니다. Steering At the door 문을 쫙 응시하면서 Someone was outside 누가 바깥에 있었습니다. Nothing to come in 똑똑똑 들어오겠나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여기 이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누구일까요? 자 해그릿 라고 나와있죠? 해그릿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일까요? 자 여기